사나운 먹보 악어 무시무시한 악어 무시무시한 악어가 긴 꼬리를 움직이면서 헤엄치고 있어요. 탄탄한 꼬리와 뾰족뾰족한 이빨은 보기만 해도 정말 무서워요. 등은 딱딱한 판으로 덮여 있어서 공격을 당해도 꿈쩍하지 않지요. 몸집도 큰 편이어서 몸길이가 5미터가 넘는 것도 있어요. 내 이빨 무섭지? 악어가 여러분을 향해 입을 쫙 벌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물속 생활에 알맞아요. 악어는 물속에서 생활하기에 알맞게 생겼어요. 다리가 짧고 꼬리는 길고 뒷발가락 사이에는 물갈귀가 있어서 쉽게 헤엄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악어의 눈꺼풀 안에는 투명한 막이 있어서 물속에서도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답니다. 또 물속에서 입을 벌려도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목구멍 안에 판이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 판이 닫혀서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지요. 그래서 악어는 땅 위보다 물속에서 지내기가 더 편하답니다. 악어는 주위 온도에 따라 몸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해요. 날이 더우면 몸도 따라 뜨거워지고 날이 추우면 몸도 따라 차가워진답니다. 그래서 악어는 물속이 추우면 물 밖으로 나와 햇볕을 쪼이지요. 아, 따뜻해. 너무 더운 날이면 따가운 햇볕을 피해 나무 밑을 찾아요. 휴, 덥다 더워.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요. 악어는 더워도 땀을 흘리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입을 크게 벌리고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요. 땅에서 쉬다가 무서운 비단뱀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악어는 배를 땅에 붙인 채 재빨리 기어서 도망가지요. 커다란 비단뱀은 몸집이 작은 악어를 통째로 삼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악어는 물속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악어의 먹이 사냥 악어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해요. 밤이면 물속에서 콧구멍과 눈만 내놓고서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을 기다려요. 아, 배고프다. 악어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먹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낚아챈답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지요. 끌려 들어간 동물은 물속에서 숨이 막혀 죽고 말아요. 악어는 먹이를 빙빙 돌려가면서 뜯어먹는답니다. 날카로운 이빨 악어는 아주 큰 입을 가졌어요. 입속의 이빨은 무척 단단하고 날카롭답니다. 어떤 동물이든 악어한테 한 번 물리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도망가보겠다고? 어림없지. 악어는 먹이를 씹어먹지 않아요. 톱니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찢은 다음 목구멍으로 꿀꺽 삼켜버린답니다. 악어는 잡을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이든지 먹어치워요.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못 먹는 게 없다고. 딱딱한 등딱지가 있는 거북까지 잡아먹지요. 얼룩말 같은 동물을 먹을 때는 딱딱한 발굽까지 먹어치운답니다. 악어의 뱃속에서는 다른 동물보다 강한 소화액이 나오거든요. 딱딱한 먹이를 먹다가 이빨이 빠지더라도 문제없어요. 이빨이 금세 새로 나기 때문이에요. 악어는 사는 동안 40에서 50번이나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악어의 입속으로 슬그머니 데려앉아요. 겁도 없는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어새랍니다. 악어새는 악어의 이빨 사이에 낀 고기 찌꺼기를 먹기 위해 악어의 입속에 앉는 거예요. 게다가 악어의 몸에 있는 작은 벌레들까지도 싹 먹어 치우지요. 아, 배부르다. 악어님, 맛있는 먹이를 줘서 고마워요. 뭘요? 이빨과 몸을 청소해 주니 내가 더 고맙지요. 악어새 덕분에 악어의 이빨과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악어는 악어새를 잡아먹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사이가 정말 좋다고요. 악어와 악어새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셈이에요. 악어새는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사는 것을 공생이라고 하지요. 짝짓기를 해요. 악어는 먹이가 많은 계절에 짝짓기를 해요. 수컷 악어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 먼저 보금자리를 마련해요. 그리고 다른 수컷이 다가오지 못하게 보금자리를 지키지요. 감히 내가 짝짓기 할 자리를 넘보겠다고? 어서 저리 가지 못해? 때때로 수컷 악어는 보금자리에 들어온 다른 수컷과 크게 싸우기도 한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 악어는 지늘과 마른 풀로 알랄 집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집이에요. 멋지죠? 암컷 악어는 짝짓기를 한 뒤 한 두 달쯤 지나면 알을 낳는데 한 번에 40에서 60개의 알을 낳아요. 알은 작은 편이어서 큰 달걀과 비슷한 크기이지요. 어미 악어는 모래나 흙으로 알을 덮어요. 그리고 새끼 악어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곁에서 지켜준답니다. 어휴, 알을 훔쳐먹으려는 동물들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있어야죠. 새끼가 나와요 알을 낳은 뒤 60일쯤 지나면 알 껍데기가 얇아지면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낳을 준비를 해요. 알에서 나올 때가 되면 새끼들은 소리를 내어 어미 악어를 부르지요. 이제 아기들 얼굴을 볼 수 있겠어. 어미는 얼른 알을 덮고 있는 흙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아기들아, 얼른 나오너라. 새끼 악어들은 차례로 밖으로 나와요. 이런, 아직 알을 깨지 못했네. 어미는 미처 알에서 나오지 못한 새끼의 알 껍데기를 깨주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새끼들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온답니다. 애들아, 이제 물가로 가자꾸나. 어미 악어는 새끼 악어들을 땅보다 안전한 물가로 옮겨주어요. 그때부터 새끼 악어는 어미 곁에 꼭 붙어 다녀야 해요. 혼자 다니다가는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 쉬우니까요. 어릴 때에는 어미의 보살핌이 꼭 필요하답니다. 쑥쑥 자라나요. 알에서 깬 새끼 악어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어미 악어는 혹시 무서운 동물이라도 나타나서 새끼를 해칠까 봐 늘 두리번거리며 조심하지요. 하지만 새끼 악어가 계속 어미 곁에서 살 수 없어요. 이제 나도 혼자 살아갈 연습을 해야 해. 나는 힘센 악어니까. 새끼 악어는 곤충이나 개구리, 물고기 등을 먹으며 쑥쑥 자라나요. 1년이 지나면 알에서 나왔을 때보다 3배가 넘게 커져요. 그리고 7, 8년이 지나면 거의 다 자라지요. 어린이 된 악어는 짝짓기를 하고 새가족을 이룰 준비를 한답니다.